동상과 융해, 메커니즘, 그리기, 진한, 동상, 프로스트 히브 시간에 대기온도가 0도 이하의 저온이 지속되면 지표 인근 흙의 간극수가 동결하여 아이스렌즈가 되고 이로 인해 체적이 팽창하여 지표면이 부푸는 현상을 프로스트 히브 즉 동상이라고 하고 날씨가 따뜻해져서 지표와 가까운 아이스렌즈가 높기 시작할 때 하부 동결층으로 인해 배수가 방해돼서 지표의 함수비가 늘어나 지반이 연약화되는 현상을 떠잉 즉 융해라고 배웠는데 오늘은 이 동상과 융해의 메커니즘에 대해 그림으로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자 오늘 그려볼 그림은 동상과 융해, 프로스트 히브, 동상, 방지 대책 등의 문제가 출제되면 그려볼 만한 그림이 되겠어 먼저 좌측에는 동상의 개념도를 그려볼 건데 제일 위에 포장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포장 아래 지반선 그리고 그 밑에 외부 기온과 관계없이 늘 수분이 얼지 않아 동상의 안정된 부분인 동결 심도선을 점선으로 그려보자 그리고 동결 심도 아래에는 지하 수위선을 다음과 같이 그려보자 우선 지하수가 모관 현상에 의해 모관 수 상승으로 동결 심도 위까지 상승하고 그렇게 동결 심도 위에 자리 잡은 강국수가 동결하여 아이스렌즈가 된 것을 그려주자 아이스렌즈가 형성되면 다음과 같이 물일 때보다 9% 부피가 팽창해서 지표면이 부풀어 오르게 되고 포장이 있다면 파손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 현상을 동상이라고 해 마무리로 아이스렌즈가 형성되는 개념을 조금 더 잘 보여주기 위해 왼쪽에 땅 속의 온도의 분포를 다음과 같이 보여주면 이제 동상 프로스트 히브의 개념도는 완성이겠어 우측에는 융해 즉 떠잉에 대해 그려볼 건데 포장과 지표면을 그리고 이번에는 날씨가 풀려서 대기열이 얼어있던 지표층을 덮이는 모양을 그려보자 그렇게 되면 아까 형성되었던 아이스렌즈가 다음과 같이 차츰 융해되겠지 하지만 위에서부터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직 동결되어 있는 하부 동결층이 아이스렌즈 녹음물의 배수를 방해해서 지표의 함수비가 점점 증가하게 되고 높아진 함수비로 인해 지표가 연약화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적어주면 융해, 떠잉의 개념도도 완성이겠어 자 그럼 다시 복습해보자 포장, 지반선, 동결심도, 점선, 지하수위선, 보관수, 상승, 아이스렌즈 아이스렌즈 9% 부피 팽창, 지표면, 동상, 부푸름, 포장 파손, 땅속, 온도 분포, 명시, 동상, 프로스트 히브 포장, 지표면, 대기열, 아이스렌즈, 융해, 하부 동결층, 배수방해, 지표 함수비 증가, 연약화 융해, 떠잉, 포장, 지반선, 동결심도, 점선, 지하수위선, 보관수, 상승, 아이스렌즈 아이스렌즈 9% 부피 팽창, 지표면, 동상, 부푸름, 포장 파손, 땅속, 온도 분포, 명시, 동상, 프로스트 히브 포장, 지표면, 대기열, 아이스렌즈, 융해, 하부 동결층, 배수방해, 지표 함수비 증가, 연약화 융해, 떠잉, 포장, 지반선, 동결심도, 점선, 지하수위선, 보관수, 상승, 아이스렌즈 아이스렌즈 9% 부피 팽창, 지표면, 동상, 부푸름, 포장 파손, 땅속, 온도 분포, 명시, 동상, 프로스트 히브 포장, 지표면, 대기열, 아이스렌즈, 융해, 하부 동결층, 배수방해, 지표 함수비 증가, 연약화, 융해, 떠잉 그럼 오늘이만 끝!